006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현대 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 시멘트, 은, 은 동산은 현대건설 시멘트 사업부에서 독립하여 1969년 설립되었으며, 1975년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750만톤 규모의 시멘트 생산 능력을 갖춘 건설 기초 소재 생산 업체인 매출 비중은 2022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멘트 93.3%, 기타 6.7%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건설사 등을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시멘트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의 본사를, 강원도 영월군 및 충북 단양군 등의 11개의 공장과 지점을 두고 있음 대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시멘트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건설용 자재로 납품되는 바 전방 건설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음 대시 2017년 7월 3호 투자, P. 운용사인 LK투자 파트너스를 통해 한일홀딩스, 주. 구한일시멘트, 주. 에 인수되었음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에도 주력 제품인 시멘트 판매 증가한 가운데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유언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출자 전환 부채 평가 이익 증가, 법인세 감소에도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정부의 재정 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시멘트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일 11시 19분 기준, 장중, 한일현대 시멘트의 시가 총액은 4,03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77위입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상장 주식 수는 1,932만 7,601 흔두주입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퍼은 9,6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5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14배, 18,2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7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2만6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2번지억원, 571억원, 35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3번지억원, 628억원, 404억원입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4번지 08% 쌓인이고 유보율은 256.6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6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0 더하기 0.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2.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23 더하기 1.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2022년 12월 1일 11시 19분 기준 현재가는 2만 9백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550원보다 3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1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종가는 2만 9백원이며 주가가 한일현대 시멘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일현대 시멘트의 종가는 2만 9백원이며 주가가 한일현대 시멘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한일현대 시멘트는 거래량 16,78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937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000주, NH투자증권에서 1,301흔 9주, JP모간에서 1,301흔 주, 키움증권에서 900일흔 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6803주, 키움증권에서 4,166주, NH투자증권에서 3,738주, 메릴린치에서 1,111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68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6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일현대 시멘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한일현대 시멘트 주가 전망 및 따라 mir theo hood heiß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свои 상아isas 흑흑 cena